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병신일입니다. 자, 붉은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항상 동정심이 아주 많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다혈질이 좀 있겠죠. 오늘 복근부로 2자, 7자를 쓰시고 남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세요. 병일은 신일을 좋아하죠. 병신합수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 태어난 사람 좋아하고요. 원숭이띠는 지띠, 용띠 좋아하고 변띠 좋아하겠죠. 그러나 토끼띠 싫어하고 범띠 싫어하겠죠. 자, 병환은 경의를 싫어하죠.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잘 태어난 사람 싫어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직업이 방송국, 기자, 강사, 교수, 탤런트, 배우, 화가, 소설가, 숙박업, 임대업 좋습니다. 건강은 혈압, 심장, 우울증, 협심증, 화병, 불면증, 어부증, 어쩌죠. 공황장애 이런 것 조심이든 그럴 일조네요. 자, 오늘도 띠베르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짓띠부터 볼까요. 자, 신자진 수국이죠. 봅시다. 짓띠. 자, 화요일입니다. 하하, 열매가 가득히 열리는 그런 운세네요. 상업운이 좋고 금전운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상업운, 학업운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아주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만사가 불타오르는 그런 날이 되네요. 사업운이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영마살이 들어왔네. 그렇죠? 그러나 약간의 이별수가 있고 약간의 사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오늘 영끌하지 마시고 투자에 좀 조심하시면 큰일은 없겠습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원진살 뒤에 외로움이 좀 있네. 그렇죠? 이별 뒤에 오늘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상업운, 학업운 다 좋고 수술 좋고요.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여행 다 좋겠죠. 건강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 그렇죠? 오늘 사업운이 좋고 건강운이 좋고요. 금전 좋고 연애운 좋고요. 결혼이 좋습니다. 만사, 형통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엠띠 볼까요. 사신합수. 그렇죠? 육합이 들어왔네요. 불타는 밤이 되겠습니다. 밥 마실 나가는 운이 되고 상남자가 들어오네요. 여행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운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 그러니까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망당이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운, 학업운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일이 가득하네.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운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숭이띠가 원숭이날을 맞았네. 여기도 약간의 이별수가 있고요. 약간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연애에 조금 뭡니까. 권태기가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결혼에 권태기가 좋았지만 사업운, 금전은 다 좋고요. 매매운 좋습니다. 여행운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엄마는 가정이 이루어지니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요. 사업은 좋겠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행도 좋겠죠. 닭띠 볼까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요.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약간 우울한 하루가 되겠네.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인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요. 금전은 좋습니다. 수술 좋고요.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여행 다 좋고 건강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발봉쌤 TV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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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